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까지의 모든 마술은 잊으세요 이제 지상 최고의 마술쇼가 펼쳐집니다 우리는 옹달샘 마술단 안녕하세요 옹달샘 마술단이요 여기는 나의 영원한 파트너 스탑거래 루타 스탑거래 좋아요 여러분 첫 번째 마술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물이 사라진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질까요 물이 사라지는 마술입니다 스탑거래 갑니다 여기 이 컵에 따른 이 물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스탑거래 과연 여러분 저는 크게 뜨고 지켜보세요 우리의 마술은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준비될 날 스탑거래 갑니다 물이 사라졌어요 이것이 바로 옹달샘 마술단이요 대단합니다 조금 더 고난이도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마술이죠? 물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물과 물병이 함께 사라지는 마술 기대되는군요 갑니다 과연 최초로 시도하는 건데 과연 될지 스탑거래 준비됐어요? 네가 준비돼야 돼 준비됐어요 갈게요 거기다 옹달샘 마술단 하우 물병이 사라졌어요 이것이 바로 옹달샘 마술단 하우 따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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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우 배달이요 여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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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다 두면 되죠? 네? 여기 꼽으시면 돼요 아유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아저씨 아니요 죄송합니다 전 청수기가 아니에요 이거 놔두고 가세요 아니 이거 왔는데 꽂아야죠 아니요 아니요 됩니다 네? 들어가세요 그래요? 네 들어가세요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술을 못 믿겠다? 저 돈 주셔야죠 무슨 돈이요? 아 이거 몰라 저 돈이 없는데? 그래요? 좋습니다 그럼 이분과 함께 마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니에요 저 돈만 받고 가면 돼요 아니에요 돈 대신 당신의 멋진 소원을 들어도 되죠 저요? 아 저는 성격이 이렇게 소심하고 그래서 네 평생 화도 한 번 못 내보고 그래요? 욕 그런 것도 모르고요 아 화가 안 나요 화가 안 나요? 근데 왜 평상시에 화도 못 낸다고요? 근데 왜 정말로 화를 못 내는 분입니다 좋습니다 네 화를 못 내요 강해지고 싶어요? 빨리 말해요 강해지고 싶어요? 강해지고 싶어요? 강해지고 싶어요 강해지고 싶어요 화를 내고 싶어요 그래요?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당신의 모습만 봐도 벌벌 떠는 모습으로 당신을 순식간에 변신시켜 드리겠습니다 스택고래 강해지고 싶어요 이거 시발 홍대성 마술단 스택고래 아 이게 뭐예요? 스택고래 이게 뭐예요? 오늘 처음 보신 저분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? 이게 뭐예요? 이제 저분의 모습만 보면 누구든지 벌벌 떨고 무서워지는 그런 마술 여기가 어디예요? 뒤를 두지 마시고 나를 보세요 아 이게 왜 이게 아이 이게 뭐예요? 이게 뭐예요? 과연 이게 뭐예요? 이게 뭐예요? 좋습니다 자 저분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누가 봐도 벌벌 떠는 그렇게 변했습니다 갑니다 스택고래 준비됐어요? 하나 둘 셋 자 사람이 저분의 소원대로 누가 봐도 벌벌 떨고 무시무시한 괴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? 혹시 우리의 마술을 못 믿으시는 분이 있으세요? 네 손 들어줬어요 만군요 자 만약에 못 믿으시면 저 무시무시한 우리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러면 또 불구하고 못 믿습니까? 네 그래요? 네 얘는 아주 방송 나오고 싶어서 환장한 놈 같아요 아 아 어때요? 좋습니다 아 나오세요 아 아 아 남자 싫어 남자 싫어 뭐라고? 잠시만 잠시만 남자 싫어 남자 싫어 아 오케이 자 여기 이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 그냥 과연 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아 우리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갑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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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상 최대의 마술쇼 잠시 후에 옹달샘 마술쇼에서 공개됩니다 여러분 커튼을 거두면 좀 놀라는 척을 부탁드립니다 아 아 아 자 뭐라고 좀 해봐요 아 아 아 아 빨리 해 있을게요 혹시 과연 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 공개합니다 스타크홀에 하나 둘 셋 갑니다 이것이 바로 옹달샘 마술단이에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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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잘했어 아이씨 용감하게 만들어준다며 너 용감하게 만들어준다며 그렇지 좋아 잘했어 잘했어 아 야 용감하게 만들어준다며 자 이거 침벌이야 아 네 굴려 자 굴려 굴려 알았어 굴려 아 더욱끄게 아 더욱끄게 아 그렇지 잘했어 자 너 똑같이 자 굴려 그렇지 잘했어 아 아 아 뭐야 뭐 지금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지금 지금 뭐하는 거야 아 아 와 뭐야 이거 야 뭐 이상하네가 왔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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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아